7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넘기세요. 76페이지 가시면 포인트 1번 나올 거예요. 책에도 76페이지. 거의 보시면 7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건축법 배우는 거 맞죠. 지금 건축물이 뭐냐를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까. 둘 중에 하나. 일단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림으로 먼저 설명드릴게.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돼. 고정돼 있어야 돼. 툭 치면 저쪽으로 가면 안 돼. 고정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붕의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고정시키는 구조물 있죠. 하나 있어야 돼요. 뭐냐면 기둥이 있거나 또는 기둥만 있지 지금. 이거 건물이야. 또는 뭐가 있어. 벽. 벽만 있어도 돼. 기둥하고 벽은 엔드. 엔드 개념도 들어가지만 또는이야. 하나만 있어도 건물로 봐요. 예를 들면 주유소 건물 같은 경우는 기둥만 있지 지금. 건물 맞아. 벽은 없잖아. 그렇지. 반대로 벽만 있어. 기둥은 없어. 그래도 건물로 본다. 더 중요한 건 얘네가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지하에 내려가 있어.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 건물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고가에 있어. 고가 위에. 고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노란 역사처럼. 고가 위에 올라가 있다고. 건축물로 봅니다. 시험은 얘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공간적인 범위를 넓혀서요. 건축물로 봅니다. 그럼 지하에 지면 건물이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다 규제해야지. 건축과 규제해야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이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두 규제하는 거야. 모든 공간이 다 들어가는 거야. 지상에 있는 것만 아니라 어디에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고가에 있어도 건물로 본다라고 하셔야 돼. 시험은 이건 옛날 형태의 문제고. 이거 많이 나와요.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건물로 본다라고 하신대. 사무소 공연장 전보 차고 차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거는. 위치만 딱 두 개 잡아주세요. 지하에 있어도 건물로 봅니다. 고가에 있어도 건물로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그럼 이게 건축물 맞죠. 그러면 건축법 적용받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구조물을 갖고 있으면 이런 구조물은 전부 다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슨 법 적용 대상이다. 그런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신대.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건축물은 이게 맞나 보자. 읽히나 봐. 지붕과 기둥 또는 뭐가 있어. 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시설물. 담장 같은 거. 여러분들 단독주택 옆에 담장 있지. 대문 같은 거 있지. 건물로 보는 거. 일체성이니까. 딸린 시설물도 이에 딸린 시설물 같은 것도 건물로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네들이 어디에 있어도.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죠. 건축물로 본다 보지 않는다. 그렇지. 그것만 대답하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가. 진짜 포인트가 숨어있다고. 이거라고. 요것만 기억하시고. 공간적인 범위를 넓혀서. 공간적인 범위가 지하에 있거나 고가에 있어도 건물로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한 거. 복사 한번 해볼까. 무슨 건물 나와요.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학교 간다. 맞나요. 30층이니까 높이는. 3, 4, 12. 120m 이상인데 이게 또는이야. 엔드야. 이건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라고. 또 눈으로 가는 거야. 또 눈으로. 엔드의 개념이 아니라 또는 둘 중에 하나만 해달라는데. 그러니까 층을 기준으로. 자 외우세요. 고3. 30층 이상. 고3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학교 간다. 이렇게 하면 돼. 자 30층 이상 맞지. 높이는. 3, 40이 하면 돼. 몇 번만 연습하면 돼. 이게 두 개의 숫자. 정리되죠. 근데 이게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라는 거지.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돼. 자 층수가 맞거나 높이가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거보다 높은 건물이 뭐였어 아까. 몇 층. 어 이거 나와잖아. 초고층 건물 여기 있네. 읽히죠. 복습도 되네 지금. 하면서. 초고층. 이렇게. 50층 이상. 초 이렇게 해도 돼. 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초 이렇게 좀 해. 부드럽게. 자 높이 몇 메다. 이것도 또는이지. 그치. 이건 아닐까. 엔드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틀리면 직물기야 가서. 왜 틀리는 거야. 맞춰야지 가서. 가서 초고층. 50층. 이니까 높이는 200메다. 또는으로 분리가 돼 있으면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그럼 이 건물은 초고층 건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준초고층은 놔둬도 돼요. 지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개만 딱 정리하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제가 책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용어정이 다시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논점 이거지. 자 토지의 건축물이 뭐냐가 1번이거든. 맨 위에 있는 거. 자 우리 용어정이 할 수 있나 한번 볼까. 자 일단 건축물이 되려면 어디에 정착하고 있어야 돼. 지상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일반적인 건물은.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 중 뭐가 있어야 되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지붕이 있고 고전시키는 고정물 둘 중에 하나. 기둥 또느냐 또는.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으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나온다니까 시험에. 아 아까 설명 드렸잖아. 요걸 위해 설명 드린 거니까. 어디에 있어도. 지하나 고가에 있대. 건물에 뒤에 있지마.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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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이걸 뭐하러요 이거를. 위치가 중요한 거지. 어디에 있거나 어디에 있으면 돼. 지하나 고가에 있으면 돼. 그렇지. 그리고 나오면 건물로 본다면 동그라미. 건물에 해당되지 않다면 싸닥이 날리고 오면 돼. 자 논점 이렇게 하나만 잡고요. 아까 쥐부쥐부한 거 다시 한번 전의해볼까. 여섯 개 있었지. 벽 중에서 무슨 벽.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자 기둥이 있죠. 자 내력벽이랑 기둥을 통해서 하중을 견딘 다음에. 한계층을 만들어야 돼. 그럼 바닥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바닥 올려서. 자 층을 만들고. 자 기둥과 기둥을. 자 고정시키는 구조물 필요하죠. 뭐라 그러지. 보가 있어야 되고. 지붕 얹을려면 뭐 있어야 돼. 지붕틀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 내려올 때 주계단 타고 내려온다 맞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그래서 옆에 가면 내 기준에는 바보지라고 써있죠. 그렇게 외우면 돼요. 암기코드. 내력벽 기둥. 주니 주야 주. 주계단이 있고. 바닥보 지붕틀이 이렇게 되는 거. 여섯 개. 이걸 숙지를 좀 많이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초에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기본에서 기본과정 넘어가면. 이런 거 막 열심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 다른 거 해야지. 기초에서 그걸 닦아 놓은 다음에. 기본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렇게 정리할 거고. 얘는 결국은 어디서 필요해요. 이전할 때. 건축 중에서 이전할 때 아까. 이전이 뭐였냐면 주구주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데 내에서 위치 옮기는 거지. 번쩍 틀어서 옮기는 거잖아 이거. 여기서 한 번 나왔잖아. 두 번째는 어디서 나왔지. 대수선에서도 나왔죠. 대수선이 뭐예요. 그러면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병영하는데. 내력벽 같은 경우는 30제간 메터 이상부터 수선 병영할 때 대수선 맞지. 기둥보 지붕틀은 3개 이상. 방화는 없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렇지 그럼 끝난 거야. 연결시설 공부를 하시라고. 따로따로 하는 거 아니거든 이거. 여기 정리하시고. 그럼 완벽하게 정리가 됐고. 아까 지하층 했나 우리. 바닥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하에 있어야 돼. 지표면 아래에 있어야 되지. 지표면 아래에 있는데 중요한 건 층 높이 얼마. 이거 다 미친 거면 되지. 2분의 1 이하예요 이상이에요. 반 이상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 이상. 붙어 내려가 있으면. 반 이상이 지표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지하층 맞죠. 됐고. 이것도 했잖아 이거. 복습하는 거야 계속. 건축법은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1년 내내 복습을 해야 돼. 사이드 부분으로 넘어가면 안 돼. 이걸 계속 반복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다중인건축물은 신경 써서 보세요. 다중인건축물은요. 일단 여기서 먼저 이거 먼저 말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번호를 1번하고 2번으로 써놨지. 그럼 1번에 해당되거나 몇 번. 2번에 해당되면 돼. 거기서 일단 바닷면 잡기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 1번이거든. 여기 있잖아 여기. 바닷면 잡기가 얼마. 5천 이상인데 여기는 몇 개가 필요했어요 용도가. 여관에서 종종 문 판다. 여관에서 종종 문 판다. 오른쪽에 형광색 빛을 닦거나 안기코트 잡아들였잖아 지금. 1년 내내 하는데 1년 내내 하는데 이걸 틀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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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용시설. 맞춰볼까 한번. 여관, 관. 광방, 숙박. 어, 관 들어갔네. 여관에서 두 개 끝났죠. 종종. 종교. 종교개설 들어가잖아. 종합병은 들어가죠. 뭐 판다고요? 문화미 집회야 문이. 판매죠. 판매. 문 판다니까. 끝났지 지금. 끝. 얘네들은 규모가 바닷면이 잡기 얼마? 5천 이상. 5천 이상 딱 나오면 용도. 지금 여관에서 종종 문 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 판다. 여섯 개. 여섯 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됐을 때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꼭 연습을 좀 해두시고.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 예의조항 같은 거 지금 보지 말고.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 여관에서 종종 문 판다를 모르는 사람이 동식물원 제외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씩 가라는 얘기지. 그건 다 됐을 때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닷면이 잡기에 상관없어요. 층수가 몇 층? 16층 이상이면 용도 불문이지. 무조건 무슨 건물이야? 다중이용건축물 이렇게 하는 거야. 16층 이상이니까 이렇게. 이거 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거든. 여기서 논점은 16층 이상은 다 알아. 그럼 바닷면이 잡기가 5천여곱미터 이상을 많이 물어본다고. 용도만 물어본 적도 있고. 이 전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엄청 쉬운 문제지. 몇 층만 찾으면 돼? 그럼 0.05초 만에 풀지. 그거는. 지문 중에서 16층 이상 차에만 찾아요. 그건 답입니다. 그다음에 용도 딱 물어볼 수 있지. 바닷면이 잡기가 5천여곱미터 이상이라는 전제조건에서 용도만 물어볼 수 있잖아.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6개 들어가는 건물만 다중이용건물 맞죠?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내려가면 준다중이용건물은 지금 안 볼게요. 일단 이거 볼게요. 무슨 건물 나오지? 그럼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돼. 지금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거나 그런 것도 나중에 가능성이 있으니까 몇 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지. 지금부터 다 끌고 갈 수는 없어.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끌고 갈 필요도 없고. 그럼 특수구조건치물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그림을 좀 보여드릴까? 그림. 이거. 이게 특수구조건물이야. 자, 봐. 자, 왼쪽에 있는 건물이나 오른쪽에 있는 건물인데 뭐냐면 한쪽 끝만 고정돼 있지. 그치? 이게 이제 보나 차양이라래. 툭 튀어나왔잖아. 밖으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나 차양이라고 그러거든. 튀어나온 부분. 예를 들면 햇빛 가릴 목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대부분 건물은 이렇게 높이. 자, 많이 튀어나왔어요? 조금 튀어나왔어요? 대부분. 대부분의 건물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어떤 건물에 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가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건물 같은 이렇게 이렇게 해, 빗물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조금 이렇게 해놨잖아. 일반적인 건물은 길지 않아. 한 1m 이내로 지금 많이 설치하거든요. 근데 이게 몇 m 이상이래? 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중이 잘 보세요. 이 건물 같은, 이 구조물 같은 경우는 하중이 한쪽밖에 없지. 그치? 거전되는 부분이. 그러면 이게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나자. 높지, 엄청 높지. 그럼 지나가던 사람은 다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건 안전에 대해서 규제를 더 세게 규제하는 거라고 보십니다. 이런 건물을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불러. 특수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강화시키는 건물이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건물하고 다르게 해야 되겠지?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강화 안 하면 이게 툭 떨어져서 사람은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m. 몇 m 이상? 이거 하나만 읽으면 돼. 그래서 보시면 1번에 가면 한쪽 끝만 뭐가 돼 있대. 거정돼 있고 다른 쪽은 지지가 안 돼 있지. 지지대가 없잖아, 지금. 보나 차양 등이 외백의 중심성부터 몇 m? 이거 다 형광색이 있지? 그러면 돼. 3m 이상 돌출됐다. 3m 이상 돌출되면 이 건물을 그렇게 불러요. 특수구조건축물 그러는 거야. 다시. 특수구조건축물. 또는. 또는. 이게 엔드강이라 또는이야. 이거 하나 딱 잡으면 이건 특수구조건축물 맞지. 또는. 또는. 여기 보세요. 이게 기둥이지, 지금. 여기도 기둥이지. 다른 거 다 드러낸 거 기둥만 만드는 거야. 중심선 있어요, 없어요? 중심선 이렇게 있어. 여기도 중심선 있지, 이렇게. 이 거리가 몇 m 이상이냐면 20m 이상. 각각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거리가 20m 이상이래. 여기도 20m 이상. 그러면 이 건물은 특수구조건물이야. 자, 봐요. 길이가 일반적인 건물보다 길어요, 짧아요? 엄청 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 건물도 이걸 기억하면 돼. 몇 m 이상. 그렇지. 이건 1년 내내 3,000번씩 할 거야. 앞으로 2,999번 더 할 거야, 제가. 이게 엔드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또는이에요. 1번 또는 2번입니다. 둘 중에 하나. 3번은 몰라도 돼. 국장이 고시하는 건축물이니까 필요 없어. 그래서 암기, 차삼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한테 줘. 내가 만들었는데 앞자만 타서 차양이 몇 m 이상? 한 m. 경관이 뭐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경관이라고 그래. 그 거리가 몇 m? 20m.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들어오나, 이거? 차삼경이 어때? 내가 만들었는데 안 좋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 지금? 그럼 다음 주까지 나한테 만들어오세요, 그러면. 더 좋은 거를. 숙제예요, 다음 주에. 내가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차삼경이라고 하시면 되고, 일단 해보자, 한번. 차삼경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난? 반응 썰렁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 자, 보세요. 차양인데 몇 m 이상 돌출됐지? 3m. 대거나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몇 m? 20m.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면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끝. 하시고 용어정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면 되냐면, 더 이상 거기다 손대지 말고, 용어정만 해. 자, 한자 넘겨. 자, 한자 넘기면 77페이지 나올 거예요. 자, 한자 넘기면 77페이지에 가면, 포인트 4번 보이시죠? 그걸 할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제일 어려워. 여러분, 공시법에서 혹시 지목의 종류 하셨나? 몇 개 있지? 28개. 그건 땅, 지목의 종류잖아, 그거는. 그러면 그 위에 짓는 건물의 용도도 있겠지? 그건 건축국에서 배우는 거야. 우리가 지목의 종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적법에서 공부를 하시지만, 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어떤 용도로 써라, 이런 거 있잖아. 이 땅을. 그 위에 짓는 건물의 용도가 30개가 있어, 건축법은. 몇 개 있다고? 그럼 공시보단 많지, 내용이 당연히. 그런데 30개를 다 외워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보니까 공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도 중심으로 많이 하시던데, 되게 쉽더라고, 제가 보니까. 한번 들어봤거든, 궁금해가지고. 지목은 너무너무 쉽던데, 건축법이면 아무것도 아니던데,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여기는 여러분, 건축법은 그걸 줄여야 됩니다. 거기 지금 보시면, 왼쪽 라인에 책에도 맨 밑에까지가 용도라고 써 있는 거 맞죠? 그건 줄인 거예요, 제가.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시험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들은 버린 거야. 그중에서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될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릴 거야. 네 개만. 여러분 보세요. 주택의 종류부터 갈게. 주택이 두 개가 있어.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어. 그건 다 정리할 수 있지. 그 주택은 첫 번째 뭐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있다? 공동주택이 나눈다. 그럼 단독주택이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 그 종류가 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단독주택이 네 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주택이 있고? 단독이 있고, 이것도 있어. 다중주택이라고 있어. 여러분,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말하죠? 하숙집 같은 경우는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촌 가면 원룸형 주택 있지. 거기 가면 대학생들이 자취하잖아. 거기서 밥해 먹어 안 해 먹어? 밥을 해 먹어? 이상하네. 어느 수치집이지 오늘? 핀트 안 맞네 지금. 잠만 자고 온단 말이야. 잠만 자고. 여긴 취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잠만 자고 오는 주택을 말하는 거야. 이런 구조는 구조만 하세요. 몇 개 층이야? 주택으로 쓰는 주택가 3개 층 이하로 지어야 돼요. 규모 제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짓지 마라. 크게 짓지 마라. 그리고 바닷맥을 다 더했지. 그치? 그래도 얼마까지? 662 이하까지만 지을 수 있어. 규모만 기억하면 돼. 근데 이 규모는 쉬워. 얘하고 똑같아. 다 가구라. 잘 보면 여기도 3개 층 이하 맞지. 그치? 662 이하 맞지. 그치? 똑같잖아 규모는.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니 여기는 밥을 해먹을 수 있는 데고 밥을 못 해먹는 데야. 그러니까 취사시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요. 안 써놨지만 거기는. 나중에 요약서 나오면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는 잠만 자고 오게 된다. 3개 층 이하하고 6202 이하다. 그러면 무슨 주택? 호로. 근데 밥도 먹고 나오는 거야. 다 가구야. 그 차이밖에 없어. 우리가 다 가구 같은 경우는 맨 꼭대기 위에 주인집 살지? 나머지 다 월세나 전세도 살죠. 자가가 없는 거야. 주인이 다 한 명인 주택이에요. 다 가구. 이런 거 주변에 많이 보이시잖아. 19세대 이하로 지어야 돼요. 몇 세대 이하? 그럼. 너무 많이 거룬으면 안 되지. 19세대 이하로 지을 것. 근데 규모는 똑같아. 둘 다 똑같아. 다시. 자 다중이나 다가구는 똑같아. 자 주택으로 수준 충수 몇 개 층? 3개 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바닷물에 낫게도 둘 다 똑같이 얼마? 어. 660 이하예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19세대 이하 나오면 다가구 되는 거 맞지? 밥해 먹는 데잖아. 밥 먹고 나오는데. 쫄쫄 굶고 나오는 데가 어디야? 나가서 사 먹어야 돼. 취의 사실이 없어. 그 차이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건 많이 들어봤지? 공간. 공간. 공간은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경기도 이사가 있다. 집 줘요 안 줘요? 그게 공간이에요 그게. 공간 별거 아니야. 자 혼자 사는 거 맞지 그치? 단도 주택 맞아. 단다다공 이렇게 해요. 단다다공. 난 별로 암기코드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눈을 뻥금뻥금 날 쳐다보네. 자. 단다다공 이렇게 학생들이 외우더라고. 나한테 가르쳐 주더라고. 단다다공. 다섯 번만 해보세요. 단다다공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지금 하지 말고 단다다공. 종류 몇 개 있다? 단이 단독주택 맞지? 다. 다중주택. 다. 다가구. 공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종류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볍게 봐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뭐 아파트 있어. 아파트. 아파트가 뭐냐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면 무조건 규모 상관없어요. 내가 이 건물이 있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 용도 있지? 그게 몇 개층 이상? 그렇지. 그럼 무조건 아파트야. 용도로 보는 거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냐? 5개층 이상이다. 그때는 무조건 아파트가 되는 거고. 여러분 연립하고 다세대 들어보셨죠? 그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연립하고 다세대가 있어. 다가구랑 달라. 다가구는 세대수가 많은 거니까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가구는 주인이 한 명이지만 다세대는 구분소유권이 다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공동주택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연립하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한 개층 낮아져야 돼. 왜냐하면 5개층 되면 아파트가 되니까 둘 다 4개층 이하로 지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보세요. 층수만 가지고는 이게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지? 평수로 가지고 판단한 거야. 평수. 연립이 평수가 넓어요? 다세대가 넓어. 그렇지. 그래서 연립은 660 초과예요. 660. 바닷면 작기가 660 초과하면 넓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게 빌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세대는 빌라. 빌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히 말하면 다세대가 되는 거야. 이거는 660 뭐지? 이해하잖아. 그냥 이건 평수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립이 다세대보다는 크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둘 다 연립이 되거나 다세대가 되거나 전부 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로는 4개층 이해로 짓는 거 맞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 차이는 바닷면 작기의 차이다. 평수를 넓게 쓸 수 있는 게 연립이고 좀 작게 써야 되는 게 다세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660 기준점을 잡아서 660 초과다라고 하면 연립. 660 이해하다라고 하면 다세대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기숙사 들어보셨죠? 같이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잖아. 그래서 4개가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기본 이유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다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어떤 분은 연대 기숙사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내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 근린생활시설까지는 좀 하세요. 여기까지는.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2, 3개씩 추가하면 심화 과정 끝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 지금부터 너무 많이 하면 소화가 안 돼. 근생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럼 주택가에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일종이고. 좀 멀리 떨어져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면 이종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와있는 상가 있지. 그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 맞지. 일종이 들어가. 그거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슈퍼 같은 거 들어가 있나 지금? 그거 다 일종이에요 여러분들. 슈퍼. 한의원 같은 거 있나? 다 일종이야. 이런 게 일종이고. 그다음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종이라고 보시면 돼. 그게 근린생활시설도 종류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몇 종과 몇 종. 그렇지. 이거 구별 좀 하셔야 돼. 위에 있는 게 일종이고요. 아래에 있는 게 이종입니다. 일종, 이종 두 개인데.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쭉 외우지 말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적군원, 조선원, 안마원, 산후조리원까지 이렇게. 읽는 거야. 밑줄 긋지 마. 이거 한번 나왔다. 이거 33회 때 이거 나왔다. 산후조리원. 난 못 외워서 틀렸는데 이거 문제 심각한 사람이야. 자 봐요. 의원. 치과의원. 다 원으로 끝나지? 원이 뭐예요? 원이. 원. 원투 할 때 원 아니야 지금? 왜 틀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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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원, 원, 원 투, 쓰리 할 때 원. 일종 맞네요. 그 다음에 마을자의 동그라미. 마을자. 다른 건 손대지 말고 마을자한테 들어가잖아. 마을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죠? 마을 그럼 어떤 느낌 드냐면 친근하지. 일총관계야 다. 끈끈한 일총관계야. 정이 많아. 그래서 일총관계다. 마을자 나오고서 다 일총관계니까 일종은 생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하실 의미 없고 탁구장, 체육도장은 애기들 다녀요? 어른들 다녀? 원래 애들 다닌다 그래? 어른도 다니지. 안 다니겠어? 다니겠지. 체육도장 같은 경우는 태권도장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일단 애기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는 거야. 그럼 주택가에서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그게 일종이야. 물론 규모는 나중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있잖아요. 동물병원 있지. 이게 작년까지이면 무조건 이종이었거든. 개정됐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멍멍. 동물, 동물. 멍멍이 가잖아. 멍멍. 두 글자니까 이종 이렇게 외웠거든. 근데 그게 또 안 통해, 올해부터.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300 미만이면 몇 종? 1종이에요. 가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애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많지, 그지? 그래서 바꾼 거야. 멀리 있으면 안 된다. 가까이 들어오게 해주겠다. 대신에 규모는 얼마? 300 미만. 엄청나게 많거든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그래서 가까이 들어오게끔 허용했다고 보시면 돼. 그럼 300 이상부터는 몇 종이 될까? 예정이 되니까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1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2종은 좀 서점이 제일 중요해요. 서점은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서점은 1종에도 들어가고 2종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가 기준점이야. 그러면 소규모 서점이 있지, 그지? 그거는 가까이 들어올 수 있나 없나? 1000제곱미터 미만은 1종이야.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원래 어디 들어가? 2종.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시고. 총포 판매해서 가까이 있으면 좀 그렇다, 그지?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거 일반 음식점은 식당이잖아.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몇 그릇 먹어? 두 그릇 드세요. 2종이니까. 자, 동물병원 장의사 같은 것도 가까이 있으면 좀 그렇지, 그지? 2종이고. 아까 동물병원과 동물병원이처럼 300 미만은 가까이 올 수 있지만 300 이상 크잖아, 지금.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건 2종으로 좀, 뒤로 물러나있으세요라고 하는 게 2종이 되고요. 독서실, 기원 이런 거 들어가. 이 기원 같은 건 조심해야 되겠다. 원자로 끝난다고 또 1종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기원의 냄새, 담배 냄새 많이 나나 안 나나? 아, 그냥 멀리 있어야 돼. 기원 그래. 임기원 그러지 말고 기원 그래. 기원 그러라고. 자, 기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고, 지금 나중에 천천히 할 테니까 요거. 요거 조심해 요거. 안마시술서하고 노래연수장 있지 요거. 자, 안마시술서 같은 경우는 안마원하고 달라. 종업원수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안마원은 원이지? 1종이지? 안마시술서는 몇 종이야? 2종. 자, 우리가 노래 부르러 가는 노래방 있어요? 없어요? 그거 2종이에요. 노래연습장. 노래방 가서 노래 몇 곡 불러? 그러, 이제 센스가 생겼네. 두 곡 불러. 몇 종이야? 2종. 밥은 몇 그릇 먹고. 그렇지. 노래도 두 곡 불러야 돼. 전부 다 몇 종이 들어간다? 2종.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나머지도 이렇게 설명 드릴 건 나중에. 차근차근. 왜냐하면 1종, 2종을 알아야 우리가 나머지 국계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또 해석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수연구 받았을 때. 국회의원에서 매수연구 배웠지? 매수 거부했어. 그럼 3층 이하에 1종 근생 지을 수 있다고 배웠지? 1종 근생은 얘네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2종도 지을 수 있다고 했지? 놀자 놀자 4개 빼고는 됐잖아. 얘네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렵게 물어보면 1종 근생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물어보고 조산원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조산원은 1종 맞잖아. 그럼 동그라미 치고 와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문제를 절대 못 풀어. 그래서 중요한 용도는 기억을 하셔야 국계법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얘네 4개예요. 그래서 이 4개를 먼저 하세요. 계속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계속 이것만 할 거야.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된 사람이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용도 4개를 하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게 다 됐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 진도로 나갈 거라는 얘기지. 진도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집에 가서 꼭 정리 한번 하세요. 이 교수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고 가셨다가 다음 시간에 건축구가 나갈게요. 이 교수는 여기까지 하세요.